저, 경호구 잘 맞는다고 명인으로 또 선정을 해주시더라고요. 명인증? 무형문화재. 무형문화재 인증을 받으신 분이네요.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띄고 그 노고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벌써 잊을까? 몇 시일을 봐요? 산삼 경호구 백숙입니다. 산삼 경호구 백숙? 저 자리에 참여하고 싶네요. 정말 저도 끼워주세요. 저도요. 저 귀한 탄양 찬양을 안 올려서. 지금 산삼 기다리시는 거예요? 아니요. 만드는 게 행복이세요? 만들어놓은 걸 드시는 게 행복이세요? 저는 잘 만들고 드시는 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겁니다. 아니 저거 행복하고 싶어요. 아니 백숙 국물이 저렇게 한약 같아요. 달인 한약 같아. 아니 건강해 보이시네요. 정말. 네.